2030 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30 세대가 물려받은 건물 건수는 14,6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여 액수는 3조 1,596억 원에 달했고 증여 건물 건수와 액수 모두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증여액 증가폭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